hola 반갑습니다 현세대 게이밍 cpu의 최강자라고 한다면 7800x3d라는 부분에서 아마 대부분 반론은 없으실겁니다. 그리고 amd가 라이젠 9000 라인업을 출시했을 때 많은 분들이 7800x3d의 왕자를 라이젠 9800x3d가 넘겨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을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라이젠 9800x3d를 살펴볼까 합니다. 라이젠 9800x3d는 이전세대인 7800x3d와 비교했을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클럭이 4.7GHz로 500MHz가 증가되었고 부스트클럭은 5.2GHz로 200MHz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아닌것처럼 보일수가 있지만 라이젠 9000번대에서 ipc가 향상되었고 개별코어당 클럭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퍼포먼스 향상을 기대해볼수 있는 수치적 변화라고 볼수가 있을겁니다. 라이젠 9800x3d는 am5소켓 기반으로 보드호환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했듯이 이번 테스트를 위해서 asus rog 크로스웨어 x870 e보드를 준비했습니다. 보드가격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려요. 너무 비쌉니다. 자 테스트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성능 테스트 결과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pu g 테스트 결과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인텔 15세대 그리고 라이젠 9000번대 큰형님인 9950x와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코어 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성능 차이 어쩔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전 세대 7800x3d와 비교했을 때 싱글코어 성능이 20% 가까이 향상되었고 멀티코어 성능도 20% 가까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수는 동일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성능 차이가 꽤 크게 발생했다고 볼수가 있을겁니다. 자 다음으로 시네벤치 2024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여전히 코어 수에서 발생되는 성능 차이는 어쩔수가 없겠지만 이전 세대인 7800x3d와 비교를 해본다면 싱글에서 15% 멀티에서 25% 가까운 성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성능 향상폭이 상당합니다. 자 다음으로 블렌더 렌더링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건 렌더링 타임 기준인데 낮을수록 성능이 우수한겁니다. 사실 x3d 모델들은 게이밍에 특화되었다는 이미지가 강했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구동성능이라던지 작업성능에서는 그동안 아쉬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30초 가까운 시간차이를 보여주는데 이정도면 그동안 x3d 라인업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었던 작업성능 부분도 상당히 보완되었다고 볼수가 있을겁니다. 자 이것도 렌더링 테스트인데 v-ray 벤치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데 여기서는 7800x3d 대비 거의 30% 넘는 성능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pc의 전반적인 성능을 살펴보는 pc마크10의 벤치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앞선 테스트들보다는 차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12%정도 성능차이가 발생하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성능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수가 있을겁니다. 자 여기까지 테스트한 내용을 살펴보면 9800x3d는 기존 x3d 라인업이 가지고 있었던 작업성능에서의 아쉬움이 상당히 보완된 모듈이라고 볼수가 있을겁니다. 물론 프로세서 자체의 성능향상폭도 그만큼 크다고 볼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온도와 전력소모량 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벤치 테스트 기준 측정된 데이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라이젠 9000번대가 전세대 대비 낮은 전력소모량과 더불어 낮은 발열을 특징으로 하는것과 다르게 9800x3d는 7800x3d 대비 더 높은 온도를 기록한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다가 여기서 갑자기 높은 온도때문에 오지? 하면서 좀 실망하셨을수도 있는데 이 높은 온도의 이유 바로 전력소비량이 있습니다. 전력소비량도 함께 살펴보면요. 7800x3d 대비 거의 두배 가까운 전력소비량을 기록한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라이젠 9000번대가 이전세대 대비 전성비와 발열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그만큼 성능향상폭이 크지않아서 이후 전력제한을 풀어주는 패치가 있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9800x3d는 컨셉자체가 전력소비량이 늘어나고 온도는 높아졌지만 그만큼 성능을 뽑아내는 포지션이라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9800x3d는 7800x3d보다 성능은 좋지만 전기 많이 먹고 발열이 더 심한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할수 있을겁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게임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4K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QHD에서 차이를 보기 시작하다가 FHD에서는 굉장히 큰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7800x3d도 굉장했지만 9800x3d는 진짜 미쳤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신 게임인 50도 살펴보죠. 50은 사폭만큼 차이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FHD 상도에서는 이전 세대인 7800x3d를 앞서는 모습을 볼수가 있습니다. 게임에 있어서 최강 CPU 자리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9800x3d로 넘어왔다고 볼수가 있겠죠. 레이싱게임도 테스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프로자 호라이즌5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프로자 호라이즌도 7800x3d와 비교했을때 QHD 그리고 FHD에서 큰 차이를 기록한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자 이정도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게이밍쪽의 최강 CPU 자리는 9800x3d로 넘어왔다고 봐야되겠죠. 자 그런데 좀전에 발열과 전력소모량에 대해서 살펴봤던걸 기억하실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평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건데요. 조금 이상한걸 느끼실겁니다. 사평에서는 오히려 9800x3d가 온도가 7800x3d 대비 더 낮은걸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소비량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걸 볼수가 있는데요. 9800x3d는 작업용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그러니까 풀로드 상황이 아닌한 게임구동쪽에서는 전력을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7800x3d보다는 전력소비량이 많긴하지만 전력소비량의 차이와 퍼포먼스의 차이를 감안을 해본다면 오히려 전성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수가 있는거죠. 또 전력소비량과 온도도 함께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이전세대보다 발열이 줄어들었다라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800x3d는 작업성능을 끌어올리면서 기존 x3d버전의 약점을 보완을 했고 특히 게이밍에서는 진짜 미친 전성비를 보여주는 최강의 게이밍 cpu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녀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기서 더 할 얘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지금 아마 대부분 9800x3d에 입맛 따시고 계실겁니다. 그러실줄 알고 AMD에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긴 분들 중 한 분에게 9800x3d cpu를 선물해준다고 합니다. 얼른 얼른 댓글 남기세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